안녕하세요 한성여고 여러분 배우 김남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한성여고 축제의 의화제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의화제의 테마는 영화라고 들었고요 영화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길 바라면서 이번에 의화제 충분히 즐기시고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번에 의화제의 테마인 영화 또 영화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인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화제 충분히 즐기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